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영상에도 나왔던 초딩 민준이 생일파티하러 가는 날입니다. 민준이는 제가 생일파티 오는 걸 모릅니다. 제가 아버님이랑만 얘기를 해가지고 서프레이즈로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먼저 나와있어가지고 몰래 올라가는데 민준이가 좋아야 될텐데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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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왔어 얘들아 안녕 민준아 삼촌 왔어 민준아 선물 사왔어 고맙습니다 용돈 나오고 있는거야 용돈은 안정일 owners 보고 있었어? 아이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멘토링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꼼꼼 할줄 아는데 형이 있잖아요 야오 deci은트 약속은 언제 지치신 건가요 버려고 그 때 겨울방학 때 온다고 하시지 않 dishwasher 맞아 그래서 삼촌이 못 와가지고 미안해서 왔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민준이한테 같이 놀러 가자고 했는데 약속을 못찾고 그래서 오늘 오늘 생일 파티에 참석을 했고 민준이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용서해주실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민준아 삼촌이 한번 넣어주면 안돼? 아이스크림? 네 이거 넣어줘 나 좀 먹자 얘들아 맛있다 이거 초콜릿 삼촌이 넣어줘 무사카 좋아 음 음 맛있다 부어먹기 해갖고 치니 치니 시크릿 자 삼촌의 치킨 먹방 저번에는 교총치킨이었다가 체스터로 맡겼습니다 이거 체스터에요? 네 아이고 난 와 치킨이 비칸짜랭짜랭짜랭하니 아이고 난 찐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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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아라 아이 맛있어 아이 형 진짜 악불 달려 삼촌 악불 달려서 속상해가지고 눈물 흘렸어 저 그거 봤어요 삼촌 밀어야죠 빨리 무슨 회파에요 핫 좀 밀어야죠 그래도 셔프티 쇼뜨 eins 셔프티ume을 먹어야돼? 맞아 맞아 반격할라 했는데 해줬어야지 민준아 니가 할 수 있는 최대한 10만마를 남겨줬어야지 너 그냥 남겨주지 앞으로 삼촌 악불 달리면 다들 와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10만마를 남겨줘 알았지? 네 답변드리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확실히 확실히 기분이 안좋고 IP따기 그렇지 오늘 다들 휴대폰 삼촌한테 구독해서 검사받고 가 알았지? 일단 검사받고 사아所 알았지? 그게 근데 유튜브 로그인 안돼서 로그인 안돼? 괜찮다 지금 이거 줄까? 이거 줄까? 크로 불러줄게 집에 와서 너희 형 누나 오빠 다 구독해야돼 아 네 싹 다 해야 돼 알았지 오늘은 뭘 모르냐 영영이 맞고 뭐야 니가 먹어야지 ть 치명제 코iche 소현이 오빠 야노 왜 이만 있냐 칸당 응했어했어 내가 너! 나는 왜 그거 아인다. 제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오연호요. 아 오씨예요? 네. 제 동생은 아니네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잘 가요. 예 잘 가요. 얘들아 잘 가.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 안녕 민준이 친구의 팬서라고 합니다 민준이 생일파티에 와서 너무 기쁘고 민준이 집에 와서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민준이 친구가 되어서도 기쁘고 민준이와 같이 반이 되어서도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안녕하세요 민준이 친구 성익이에요 민준이 생일파티에 와서 기분이 좋고 기쁘니까 감사합니다 민준이 생일 축하해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친구 민준이 생일파티에 와서 너무 재밌고 다음에는 생일파티를 연다면 다시 오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저는 민준이 친구 민준이입니다 민준이 생일파티에 오는 게 너무 좋고 민준아 생일 축하해 민준아 생일 축하하고 나랑 계속 친구로 지내다 네 어르신 잠사도 실레이imar 잠자면 잠이